안녕하시렵니까 오늘의 주제 돼주주 여러분 A S M R 제가 단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맨날 혼자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 것 같아서 특별히 오늘은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좋아하시겠죠? 그러실 거예요 아 오시네요 오시네요 들어오세요 크게 박수를 안 치고 ASMR이요 박수 칠껌 치고 어? 말껌 말고 아 그거 뭐 사람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부르고 성가시다 30만 넘었다고 아주 건방 젖어가지고 굉장히 다정 다정하신 분 다정하신 분 버섯발로 갑작하게 인사해 방송 애송이고 아이고 구독자 애칭이 뭐죠? 아 반갑습니다 구독자 애칭이 뭐야 참 이렇게 이렇게 30만이 빨리 넘을 줄 몰랐시다 ASM 뭔 헛소리라고 했어 야 까불지마 은현이 50이야 인사 안 해? 49야 대주주입니다 우리 대주주 대주주님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무튼 30만 돼간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일단 나도 30만이 돼야 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는지는 알고 계시나 우리 선생님들이 두 분이서 쌍두마차로 활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보 쌍두마차 너도 참 단어 선택이 아직 드시면 안 너 나 몰라? 나 질문하고 그다음 먹는 거 비밀 부장에서 많은 셀럽분들께 전화를 드리는데 우리 주우재군이 아직 아직 주우재씨가 주우재씨가 그 뭔데? 맛있게 생겼다 이거 봐라 처음 봐 이거 봐라 외국 과자인가 봐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와중에 30만이 못 넘을 거다라고 해서 제가 30만 넘으면 낳아주셔야 돼요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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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언니 그걸 왜 편집을 안 했어? 안 될 줄 알았어 근데 나 진짜 궁금해 땡땡이들이 너한테 다 가서 구독 누르고 우리는 채널이 머물러 있거든 나는 아직 30만이 안 됐거든 저 땡땡입니다 비보 듣고 왔어요 우리 땡땡이분들이 여기 와서 화력을 불어 넣어줬듯이 배주주님들도 비보TV 김숙TV 저도 30만이 뭔지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려고 이렇게 모셨잖아 왜 이러는 거야 너는 자꾸 이게 ASMR 시작부터 먹을 때부터 하면 되지 답답하게 그러냐 너는 그럼요 애가 꽉 막혔어 시작하고 하면 되지 시작하고 하면 되지 우리 일찌감치 했었어 언니 우리 한 5, 6년 전에 ASMR 시작했지 욕을 했었잖아 욕을 ASMR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와인 먹듯이 줘야 돼 나도 더럽 50이라 그래 죄송한데 왜 누나 채널에서 이렇게 안해요? 이렇게 열심히 해달라고 바라는게 아니지 지금 주제씨가 단맛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입 벌려봐 주제야 단계가 있다 단계 단계가 있어요 먼저 이 버랭을 한번 드셔보세요 넌 이게 안 달아 별로 안 달죠? 아직까지는 괜찮아 안 달다고 한꺼번에 씹어 안 달다고 한꺼번에 씹어 이거 소라들어 그래 이정도만 해야지 넌 하나 씹어 저는 안 달아요 안 달죠? 달아 안 달다고 해주세요 쭈꾸미 같은거 좀 사다줘 쭈꾸미야 너무 달다 이게 뭐야 뻥튀기야 바삭거리는게 아니구나 바삭거리는게 아니구나 바삭거리는게 아니구나 별로 안 달죠? 이거 먹지 말아야지 이거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거 한입에 다 먹어야지 할머니 맛있어요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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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? 할머니 부드럽죠? 알 좀 많네요 할머니 꾸덕꾸덕하잖아 단게 이 사이로 다 껴가지고 그 단밭이 계속 유지가 이거 하지마 이거 악마의 잼 아니야 단게에요 단게 저는 집에서 이거 그냥 퍼먹거든요 퍼먹어? 빵 말고 그냥? 우린 빵 좀 줘 저는 그냥 부기야 이렇게 먹지 말고 푹 먹어 아 누나 너 단걸 못느낀다 이게 팍 치면 어차피 단걸 못느낀다며 좀 느끼는 거 같은데 음 얼만큼만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오 87이 50초 이건 못먹어 야 커피 왜 먹어 커피 왜 먹어도 얘랑 혼자는 안돼 빵있을때 빵 피스캡 피스캡 그래서 제가 빵을 주게했어요 아 그래 거기에 발라먹을 수 있어 아이씨 안발라도 되네 야 이새끼야 야이씨 난 발라먹으려는데 더 심하게 발려져있어 너무 무섭다 저는 하나도 안들어요 진짜? 너 그거 먹을거야? 아니아니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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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만 조콘데 아니 여기 안에서 조콘데 우리 이정도는 먹을 수 있어 놀라지마라 우리 이거 다 먹는다 콕콕 봐라 다 먹는다 아이 전 50살이라 근데 어우 짜가 어우 나나 두나 으아아 Federal disrespect 오케이 우리는 정해줄게 이거는 켜켜이 단 게 쌓여있어 그래 그거 가보자 저는 이거 먹어본 거라 야 조지야 너 좀 담만 느끼는 거 같다 표정이 와 너무 달다 씹어 그만해도 돼 아니야 우리가 방송불경 데워줄게 나 걸로 너 괴롭혀 오는 거 수기가 파이터마니 쇼 같은 거 할 수 있어 아직 아직 초콜릿을 먹고싶어 이거 언제 안 되는 거야 갇혀있어 초코 세계에 갇혀있어 너 당근 느끼는 거 같은데? 저는 당근 못 느끼는 거 이건 뭐? 이거 먹고싶다 지구찰린데 뭐야 이게? 이거는 고소한 거에요 고소한 거? 응 고소한 거에요 이게 젤리야 이거 자체가 젤리야 단내가 단내가 근데 얘는 약간 청량감이 있는데 청량감 얘는 먹을 수 있겠는데? 느끼는데 안에 뭐 있어? 안에 뭐 있어? 안에 뭐 있어? 밖에는 괜찮았는데? 씹어먹은다고? 하하하하 하하하하 영화에서 씹어먹는 줄 알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재밌네 어 괜찮지? 지금 괜찮지? 씹어야 돼 씹어먹으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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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취향은 아니야 그러면 터키 가보셨어요? 터키 터키시 딜라이트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디저트 터키시 디저트 에이씨 알아 이거 하하하하 터키 가서 사왔다니까 내가 이거 먹으려고 에이씨 이거 맛있지? 이거 우리한테 면세점에서 그치? 다 같이 언니 이거 샀었잖아 이게 종류별로 있어 이건 뭐 안 산 거 같다 견과류 견과류 든 게 맛있는데 찰가름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이건 괜찮아 먹어 온 거 같은데? 얘는 괜찮아 그래요 나 사실 감각이 없어 이런 거로 애일세만 하는 거야 할머니 할머니 젤리 봐셨어요? 할머니 아주 맛나구나 예전부터 터키 젤리 좋아하셨죠? 터키는 전쟁 때 우릴 많이 좋아졌지 경제의 나라예요 그렇지 이것도 터키 전통 과자예요 어디 가라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아이고 희마리가 없어 단가방 뭐 먹어 아니요 할머니 파이에요 할머니 이거 안 드셔보셨죠? 자 이렇게 드셔보셔야 돼요 이거는 미쳐보는 미쳐보는 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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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달다 이해가 안돼 이걸 왜 달는 이걸 왜 달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럼 먹어봐 말만 하지 말고 한숙아 우리 우재가 이걸 그렇게 좋아한단다 예 나도 먹고 싶지만 시작하자 우리 우재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니 내가 양보를 해야지 아 예 누가? 누가 그랬어? 어머니야? 어머니야 와 와 와 커피 치워 우잠 커피 치워 음 음 음 진짜 안 나와? 하나 더 먹어 응? 그거를 우재가 찍어주자 우재가 단맛이 안 난다니까 오늘 단맛을 찾아줄게 그래 이거 맛있잖아 됐다 됐다 꽉 차가워 그러니까 눈이 약간 맛이 간 거 같은데 그래 됐다 오케이 됐어 우린 갈게 우린 아까부터 포기했으니까 어? 입술 떨려 입술 약간 떨렸는데 너 지금 뱉으려고 그러는 거야? 아니 커피 어디세요? 커피 절로 치워놨어 어 네 실패하시면 벌칙 있어요 벌칙 야 나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 언니 이거 이름 뭐였어? 언니 때 우리 때 뽑겠지 우리 때 욕자였는데 ASMR ASMR 아 몰라 이게 뭐야 근데 너무 쉬운데요? 진짜 봐 조지 실패 야 이거 옛날에 아이스크림에 많이 먹어도 그거 아니니? 야 이거는 진짜 몸이 좋은 거 아니야 자 성공 진짜? 응 우와 뭐야 이거 어떻게 해 A S M R 아 그걸 왜 하는 거야 계속 ASMR인 거를 가게 시켜줄 너무 ASMR 같지가 않아서 아 바라봐 확 해 확 안돼 안돼 수과 확 하지마 우지 얘기 듣지마 확 A S M 확 수과 좀만 더 해봐 그럼 그거 놔줘 알았어 이거 놔줄게 깜부도 아닌데 왜 이걸 은인이랑 나랑 깜부지 자 온도 됐어? 와 수과 자연스럽게 가꾸가서 성공했어요 빨리 해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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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 우린 깜부잖아 우린 깜부잖아 아 이거 손으로 먹어야 돼 와 그렇게 그렇게 깨물어 깨물어야 돼 야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이거 진짜 귀한 건데 경험이 있어서 아무리 있어 아무리 있어 아무리 있어 아무리 짓도 않아요 잘라서 먹어 우리도 맛보게 아 그럴까요? 진짜? 먹어봐 너부터 먹어봐 어 니 겉만 핥아 야 너 단거 뭔데깬다며 뭔데깬 나머지 스윙이 너 대주주님들한테 구라치고 그러면 안 돼 달다 했지 지금 달아서 좋다고 아 방송 진짜야 뱉으면 안 된다 또 뱉으면 안 돼 좋아 대주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주우제 더 사랑해 주시고요 더 안겨주시고 50만까지 쭉쭉 가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김숙티비랑 비보티비랑 셀러파이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다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자 이제 땡땡 여러분 다 나가세요 오늘의 주우제 집중해 주시면 이제 다 가세요 다 땡땡 여러분들 다 나가요 계시렵니까